이런 촌구석에 우리 유라가 있다고? 혹시 발견됐던 날짜 기억해요? 여보 우리 유라 맞나 봐 너 황자영이란 이름 알아? 아버지 차명 주식이 프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엄마 처음 보는 이름이라서 아버님도 있고 사셨던데 아버지가 무선조정 로봇을 사셨다고? 캐리 역정은 제니스야 도리요? 아들 이름이구나 구회장님은 도리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좋아요? 바보같이 그래 걱정된다 좋아한다 어떡할까? 감사합니다